1938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엘리는 막혀있는 담장 너머로 붉은 장미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남자가 떠난 틈을 타 헛간안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여자의 모습에 엘리는 겁을 먹고 그곳을 빠져나오죠 엘리 엄마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할머니 베시와 오빠 세미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아버지 잭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세미와 달리 잭은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렇게 세미와 잭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가는 가운데 엘리는 다음날 다시 한번 지난날의 헛간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호름한 행색의 한 소녀가 살고 있었고 하지만 그때 난폭한 엘리스의 아버지가 나타나고 엘리는 다음에 올 것을 약속하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집안이 아닌 더러운 헛간에서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는 엘리스 그녀는 정신지체의 청각장애 그리고 심각한 간질까지 앓고 있는 소녀였죠 사실 엘리스의 아빠 거스리는 엘리스는 마을에서 악명이 높은 망나니로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이었고 어느날 그는 실수로 헛간 문을 열어둔 채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는데 엘리스의 아름다운 그렇게 엘리스를 걱정하며 그녀를 뒤따라가는 엘리와 세미 잠시 후 그들은 그녀를 다시 헛간에 데려다 주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엘리스를 다시 헛간에 가두지만 계속해서 엘리스가 마음에 걸렸던 그들은 결국 다시 헛간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엘리스의 아름다운 하지만 곧이어 집에 도착한 거스리는 엘리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총을 들고 엘리스를 찾기 시작하죠 엘리스의 아름다운 엘리스의 아름다운 하지만 엘리스는 세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책에 관심을 보이는데 세미는 그녀에게 책 속에 시를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 접해보는 시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죠 한편 그들은 호기심이 많은 엘리스를 보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세미는 그녀에게 시를 외우게 하여 자신의 할머니에게 그녀를 소견시켜주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녀가 시를 외우게 되자 그들은 엘리스의 몽단장을 하고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합니다 엘리스의 아름다운 하지만 실수로 그만 꽃병을 떨어뜨린 그녀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할머니는 엘리스의 부모가 허락한다면 그녀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때 또다시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엘리스 다행히 잠시 후 그녀의 발작이 멈추고 의사가 찾아오죠 하지만 난청이 있는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세미는 엘리스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의 엄마를 찾아가지만 남편의 폭력이 무서운 그녀는 세미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서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세미는 엘리스에게 점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는 밤늦게 엘리스를 찾아가는데 당황한 세미는 서둘러 그녀에게 옷을 입히고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ICO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편 엘리는 엘리스의 보청기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엘리스를 도와주기 위해 가족들 몰래 엄마의 유품을 돈으로 지불하고 아... 왜 이러면 돼? 왜 이러면 돼? Samuel Perkins, what did you do to her? I just looked in those eyes. I'd never seen a part of your smile. You know, Samie, I thought maybe you really loved Alice, but you just didn't ever make it because you was too ashamed of her being so different and all. I'm a little mixed up, all right? But she's just a little baby. So my mind tells me I can't love her. 그러던 어느 날, Samie가 지원한 대학교로부터 편지가 도착하는데 They said they're gonna give you a scholarship and a job and a revved and a dormitory tape! That's a dormitory! Samie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장학금과 기숙사까지 지원받게 되죠. That's my chance. I want you to be proud of me. 하지만 그때 They said Alice gothred. It's a with me. He hit my mother. Who's that? Who beat this girl? Daddy says Alice gothred. He got to me go to the sand. He hit me. He hit on my mother. He's dead. He fell in love for the porch. He hit his hand and blood. He died. My daddy did it. 그들은 Alice's 말을 듣고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거스리는 아직 목숨이 붙어있었고 고디와 앨리스와 함께 의사가 찾아와 거스리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한편 앨리스의 상태가 걱정된 잭은 에이다를 찾아가 그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앨리스를 헛간에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시 후 샘이와 앨리는 의사로부터 거스리의 다리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의사는 공짜로 앨리스의 보청기를 구해주겠다며 앨리의 목걸이를 돌려주죠 그리고 잭은 그들을 꾸지지며 소리를 지르지만 그는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축하하며 앨리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사가 그녀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건 바로 일전에 앨리가 부탁했던 앨리스의 보청기였죠 앨리스의 이야 dump이 하지만 그날 밤 세미는 그녀에게 대학교 기숙사로 떠난다는 말을 전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미는 대학교로 떠나게 되는데 앨리스는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 앨리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앨리스가 마지막으로 헛간을 바라보던 그때 앨리스는 success 앨리스는 files 앨리스는 그렇게 엘리스는 세미의 방에서 엘리와 함께 살게 되고 그녀는 할머니 배씨에게 글씨를 배워 세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세미는 그녀의 편지를 읽지 않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찾아와 세미가 돌아오지만 세미는 엘리스와 거리를 두며 그녀를 형식적으로 대하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세미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은 엘리스 그리고 엄마에게 편지를 전하러 온 엘리스에게 세미가 찾아오지만 결국 그는 엘리스를 만나지 못하고 대학교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얼마디 엘리가 세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엘리스의 편지를 받은 세미는 질투심에 곧바로 집으로 갈 채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댄스 파티가 있는 날 그들은 할머니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서둘러 댄스장으로 향하는데 어느덧 걸을 수 있게 된 거스리가 엘리스를 찾아 나섭니다 한편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댄스 파티가 시작되고 엘리도 남자와 춤을 추러 나가자 엘리스는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붉은 장미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스의 편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엘리스의 편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엘리스의 편지 고스리 가토 나고 마침내 샘이가 그곳에 도착하여 앨리스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샘이는 앨리스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